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카카오 수학 풍년. 포털업체 카카오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 수익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사업 영역을 보면 보험과 스마트폰 판매, 여기까지 전방위로 확장되면서 향후 성장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용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카카오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먼저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7,830억 원, 영업이익은 93% 늘어난 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분기 통틀어 가장 높았고 영업이익은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실적 상승의 1등 공시는 지난 5월 새로 출시한 광고 상품 톡보드입니다. 톡보드는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창 목록 내에 떠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지난 2분기 카카오 측은 톡보드 하루 평균 매출을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연말쯤 톡보드의 1 매출이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톡보드 확대에 힘입어서 3분기 카카오톡 관련 사업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1,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콘텐츠 부분에선 유료 콘텐츠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4,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 기자. 요즘 카카오의 행보를 보면 다른 업계 1위 사업자와 손을 잡고 신사업에 진출하는 게 눈에 띄는 특징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카카오는 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업자인 삼성화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IT 업체가 국내에서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외 쪽까지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사라든지 금융사 이런 1위 사업자들하고 손을 합쳐서 자산규모라든지 IT 자원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합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과는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두 업체가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자회사인 오픈마켓 11번가와 카카오 플랫폼이 연계한다거나 종합컨텐츠 업체 카카오M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SK텔레콤의 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유통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삼성화재와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사용량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또 대중들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모습을 좀 드러낸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가 5G 전용 스마트폰도 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의 스마트폰 판매는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보다는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디바이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행태를 분석해 새로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카카오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또 기존 법인 택시 회사들과의 제의를 통해서 대형 택시 서비스 출시도 준비 중입니다. 소비자 생활 전반을 파고드는 서비스를 무섭게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카카오의 성과 영토 확장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